저 혹시 남자친구... 아니요. 그냥 아는 애예요. 그러면은 여기... 여기다가 연락처 좀... 다니엘 오빠, 저 꼭 소고기 사주세용. 문영이가 오빠야만 연락 기다린당. 오빠! 오빠! 오빠? 어떤 년이야! 어? 아, 아니야. 신경 쓰지 말고 글 써. 에이씨. 우리 둘이 사진 한 장만 좀 찍어주시겠어요? 어. 네. 카메라 좀 눌러줘. I believe I can... 그... 그... 허리에 손 좀... 허리 손? 아우, 나우. 자, 찍어. 너 호박씨 좋아해? 뭐? 작가님 머리 왜 잘랐어? 왜? 아니, 형, 그대... 아니, 저 호박씨 좋아해? 무슨 말 듣다는 소리야. 근데 내 팔짱을 냈대. 야, 너랑 팔짱을 왜 껴. 1인사... 넌 도대체 운명이 몇 명이야? 뭔 소리야? 멋있는 니 팬한테 가서 물어보든지. 멋이... 아... 아... 이게 왜 안돼? 에이, 헤헤헤헤헤헤헤헤. 아니요, 펌깨고 있는거고. 아, 미쳤어. 나 était 영화인 رأي… 명ANSH script… 이런 비 chama eines 공은영 작가님 달콤한 사탕에 개미가 꼬이듯이 에이씨 비켜 안 비켜? 개미냐들 다 뒤졌어 비켜 어서오세요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안녕하세요 아테드리터 유승재씨 우와 셔츠 입으셨네요 엄청 멋있어요 나도 궁금해 아까 너한테 오빠 오빠 했던 그 어린 애는 누구야? 아 너보다 13살 많은 환자분 앞으로 이거 입지마 왜? 별로야 보호사 보기 훨씬 잘 어울려 아 그래? 몇 벌 더 사볼까 했는데 정장님 왜 이렇게 편하네? 보기에 무척 불편해 입지마 야 입지마라면 입지마 파키 좀 밝혀버린다 어? 입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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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